김아인쌤의 자기전 민법 한문제 시간입니다. 저당권 설명 틀린 걸 물어봤죠? 1번 저당권자와 지효권자는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. 2번 저당무송상 종물에 저당권 유력이 원칙은 미칩니다. 원칙은 미치는데 예외적으로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죠. 그럼 이 약정을 누가 모를 거니까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. 정답 2번입니다. 3번 원본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, 그럼 채무자가 2년 안 갚았죠? 그럼 채무자는 전액 다 변제하겠죠? 채무자는 원본 및 지원배상금 전부 맞아요. 1년분 하면 틀리죠? 지원이자 전부 변제하여야 저당권 등기 말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이 주된 권리죠? 주된 권리와 분류해서 양도 못하죠? 그리고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합니다. 5번은 지문이 길죠? 그럼 뒷부분을 보세요. 제일 끝에 포상금에 물상대회 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? 그럼 물상대회의 사유는 멸실, 훼손, 공용징수로 정해있죠? 매매 X, 임대차 X입니다. 5번은 저당권 설정된 토지가, 밑에 협의치득 나왔죠? 중간에 법 이름은 몰라도 되죠? 협의치득이 두 글자로 매매죠? 이걸 매매로 읽으셔야 돼요. 매매된 경우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, 보상금은 실질이 매매대금이라 매매대금에는 물상대회 할 수 없습니다. 정답은 2번입니다.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민법이론강의 아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준비기술특강도 함께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편안한 밤 되세요. 굿나잇